브레인 콜라는 브레인 콜라보레이션의 합성어고요. 인간과 인간의 두뇌가 만나서 협업을 하고 또 인간과 기계의 두뇌가 만나서 협업하는 이런 모델을 꿈꾸고 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을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베일셀러를 발굴하고 예측하고 또 딜리버리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해결하는 것은 컨텐츠 시장은 되게 롱테일 시장이거든요. 아마존 기준으로 하위 80% 컨텐츠가 매출한 56%를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저희가 이 롱테일 시장에서 꼬리 쪽에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하면 작은 단위의 고객들을 잘 만나게 할 수 있을지 또 해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건지 예측하는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GCP가 저희한테 도움이 됐던 이유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 크게는 NLAPI라는 솔루션이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고요. 대단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빅콜이라는 프로덕트가 저희 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는 세 번째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터블을 쓰다가 GCP를 옮기게 됐고 원래 GCP를 옮기게 됐던 이유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기존에 썼던 거에서 람다라는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그게 콜드 스타트라는 저희 서비스에 해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CP랑 1t를 비교하다가 저희가 넘어오게 됐고요.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콜이랑 NLAPI는 매력적으로 느껴서 바로 이전을 하고 현재는 지금 구글 테크놀로지 파트너십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구글 NLAPI 쪽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본문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이 스토리가 어떤 플로우를 그리는지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토픽을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는 판타지라고만 분류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쪽에는 학원물, 어떤 쪽에는 액션, 어떤 쪽에는 로맨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구글 NLAPI 통해서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고요. 30% 정도 비용 절감을 가져왔던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개발 문화가 좀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이 다 개발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GCP를 쓰면서 개발에 대한 에너지를 좀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에너지를 반대로 고객이랑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저희 조직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